영어 클래스 오늘부터 되는대로 영어 클래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티브 선생님하고 그리고 미쓰리 우리 어머니 How's the weather today? 뭐 알을 틀어야지 하하하하하 해도 안 들어가는데 How is the weather today? 대답한다 아이고 내 애 먹겠네 하하하하하 어머니 How's the weather today? 예스 핫 좋아요 좋아요 잘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남자가 왜 자꾸 머리가 있어야 돼?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머리가 없으면 그렇게 나이가 먹을 거예요 왜 손님처럼 머리를 싹 밀어버렸어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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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